티키타카 이슈크림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이는 수다 스버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입니다. 저는 선희 기자고요. 제 곁에는 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주 한주가 정말 빨리 지나가서 이제 9월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소식을 살살 녹여서 떠먹여드리는 이슈크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나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고 이후 12년 만에 외부 방류가 결정이 된 건데 일본 측 바다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결국엔 우리나라와 중국 이런 인근 나라들의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당장 양식장을 처분하고 떠나는 어민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내놓으려고 하는지 관련 뉴스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있는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낼 예정입니다.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선을 걷습니다. 항구 옆 수산시장에도 손님들 발길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하면 수익은커녕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거슬러 올라가서 일본이 이렇게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게 2011년, 그러니까 10년도 더 지났죠.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한 일종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지난 2016년에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회의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가 최단 기간에 가장 저렴하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힘을 더 실었고요. 2020년에는 일본 내 전문가 소위에서 최종 보고서를 하나 내놨어요. 여기서 해양 방류가 현실적인 안이다라고 쐐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안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게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안이라는 거네요. 같은 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도 최종 보고서 내용의 지지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속도가 더 빨라졌고요. 이듬해인 2021년 스가 요시대 당시 일본 총리가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당연한 거고 주변국들. 일본 안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IAEA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일본 안에서도 어민들이 있으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날짜까지 정해져서 실행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달 4일에 나온 IAEA의 포괄 보고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봄에서 여름 사이에 방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혀오기도 했는데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방류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라는 내용의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전방위 여론전에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도 IAEA는 선을 긋기도 해요. 보고서에선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고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건 아니다라고 써놨거든요. 결과는 어쨌든 국제기준에 부합한다. 그런데 선택은 일본이 하는 거고 그 정책을 우리는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발표 이후에도 사실 이 내용들은 일종의 안전하다는 취지로 국제인증서처럼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IAEA 자체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일 중국대사는 IAEA는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기구지 해양 환경과 생물학적 건강에 대한 원자력 오염수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데는 적합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일본 자국 언론인 도쿄신문에선 일본 정부가 IAEA에 거액의 분담금을 내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오염수가 바다로 얼마나 흘러나오게 되는 건가요? 일단 내년 3월까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바다로 나오는 오염수는 총 3만 1,200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시죠? 감이 안 오는데? 전체 오염수가 134만 톤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2에서 3% 정도 되는 양이고요.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이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되면 정화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 이게 삼중수소인데 5조 베크렐이라는 양이 바다로 유입되게 됩니다. 일본 측은 이 삼중수소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에서 40분의 1 정도로 희석해서 방류 작업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된 게 134만 톤이잖아요. 오염수가. 그리고 계속 발생 중이란 말이에요. 이 오염수가. 이걸 모두 처리하려면 30년 넘게 방류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30년. 그간 일본 정부 손을 들어주는 듯한 정부 입장도 논란이 되어왔었는데 이번엔 어떤 반응입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이번에 관련 정보 브리핑을 주도를 했는데 요약을 하면 방류의 과학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했다. 다만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이번에도 좀 애매모호한데. iaea 얘기랑 좀 비슷한데요. 거센 국민 반발과 정치적인 부담을 의식한 화법으로 풀이가 되고요. 일단 기존 합의했던 계획대로 방류할 거라는 점을 확인을 했다면서 계획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이루어진다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iaea 현장사무소에 한국전문가 참가시키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좀 더 구체적인 워딩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확인한 과학적 임팩트는 오염수는 태평양을 시계방향으로 돌아 우리나라 바다에는 최소 4에서 5년 뒤에 온다는 것이라면서 오염수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면 왜 오염수가 먼저 도달할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바다에 방류를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만큼 주변국 반응도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중국이 좀 제일 거세게 나섰어요. 일단 일본 주중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고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비난을 했습니다. 중국 세관당국은 앞서 지난달부터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벌이고 있고요. 홍콩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를 득시 실시할 거라면서 보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홍콩이 일본 농수산물 1, 2위 수출시장이라서 좀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이번 결정을 놓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거다 이렇게 나서기도 했는데 워딩을 좀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오염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변명이자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나온 합작품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결정으로 국내 어민들도 걱정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추석이 지금 한 달 남은 시점인데 오히려 수산물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1kg 10마리 묶음 기준 전복값이 지난해 이맘때는 48,000원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2만 3천원 반토막이 났고요.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양식장을 팔고 떠나는 어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자국에서도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 어민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런 대책이라도 내놓는데 안전하다라는 주장 외에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부를 꼬집는 우리 수산물은 끝났다 이런 자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식약처는 오염수 방류하고 상관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는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인근 지역 수산물 그리고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어가겠다는 거고요. 각 지자체에서도 추가 대응 방안 급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우선 살펴보면 가락시장, 노량진시장 이런 주요 도매시장의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표본조사 그리고 이 검사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고요. 경남, 전남, 강원, 제주 이렇게 어촌 지역이 포함된 지자체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이런 대책을 연일 내놓고 있긴 한데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좀 안심이 될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내용 이어갔는데요. 세 줄로 요약을 해주시자면요.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공식 결정됐고 모든 오염수를 처리하려면 앞으로 수십 년간 바다로 흘러보내야 합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원래 계획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즉각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염수 방류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염수 방류 공식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안전하다라는 입장을 내보였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죠. 앞으로 어떤 대책이 더 마련될지 또 다른 갈등의 여지는 없을지 이어지는 소식도 티키타카에서 빠르게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소식을 쉽게 간결하게 정리해드리는 이슈크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쓸모있는 정보 가져와서 10분 안에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